아폴로 대대 판매입니다. 당구대 발품은 제가 팔겠습니다. 구독자분들은 거품없고 품질 높은 제품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번 컨텐츠는 아폴로 블랙 대대 한대 판매, 출고지는 서울, 본 제품은 실제 철거 직전 사진이고요. A급으로 보시면 됩니다. 깨끗하고 저렴한 대대를 찾으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전화문의 주시면 거품없는 도매가로 견적드리겠습니다. 작업비는 대략 국산대대천으로 80에서 90, 시몬니스 300 대대천으로 90에서 100만원 예상하시면 됩니다.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구독자분들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문의 주실때 철거하실 당구대 사진과 지역을 말씀하시면 거품없는 최저작업비로 견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품의 품질과 가격 자신합니다. 테이블 관리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당구대 코팅입니다. 많은 유튜브 방송에서 얻지 못한 깊은 코팅의 정의를 전수해드리겠습니다. 당연히 프로가 되실 겁니다. 지금까지 제품 설명 등 시설 판매 브리핑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방을 지원해주시면 됩니다. 좋은onsin 그iero 곧 orang 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